다음은 3번이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교류측기기다. 교류측기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인버터 1차측 변압기 그리고 한전측과 연결되는 그런 곳에 적산전력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때 우리는 MOF, 계량기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틀린 거 찾아라요. 틀린 거요. 여기서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역송전환 전력량을 계측하는 전기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렇게 역송전환 전력량을 적산전력계는 전력회사 측을 전원측으로 접속한다. 제 인상 보셨으면 아시겠죠. 태양광발전설비는 발전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한전측, 전원측이 아니라 한전측이 오히려 부하측이 돼요. 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력회사 측이라는 말이 문구가 잘못됐어요. 수용가 측을 전원측으로 본다. 이런 말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욕 나와요. 저는 욕 나오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문구 딱 이거 하나를 바꿔놓으셔서 결국은 진짜 토시 하나 열심히 보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문제 내시는 분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시죠. 어쨌든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니고 아예 문구를 다른 걸 쓰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킬러 문제였습니다. 다음은요. 3번 적산전력량계는 전력법, 계량법에 의한 점검을 받는 적산전력량계를 사용한다. 당연하겠죠. 인증제품을 받으셔야 하는 거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력만을 분리계측하기 위해서 역전력 방지 장치가 부착된 걸 사용한다. 느낌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4번 2번. 좋습니다. 다음은 4번이요. 신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령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의무기관이라고 정부에서 지정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주셨다는 얘기네요. 정부 출연기간이 되려면 정부가 연간 최소 얼마 이상을 출연해야 하느냐. 그렇죠. 이건 조금 많아요. 정부에서 내가 이 정도 돈을 줬으니 뭔가 조금 법령에 따라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무적인 조언이 맞습니다. 50억.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다음은 5번이요. 자, 뭐 감사하죠. 이런 문제는 그래도 푸셔야 해요. 어떻게 푸셔야 돼요? 대충 맞춰봐야죠. 우선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우리가 왓드라고 하는 단위 기억하시나요? 이 왓드라고 하는 단위는 전기 입장에서는 전압이랑 전류를 곱해서 계산하는 단위. 우선은 뭐 교류 측이 아닌 태양광은 우리 교류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 상황 쪽으로는 이 정도까지가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키로가 붙어 있으니까 이 키로는 그렇죠. 10에 3승이 있을 것이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느낌은 키로 왔드니까 그렇죠. 3키로 왔드니까 3 곱하기 10에 3승 한번 가죠. 이것까지 표현한 거니까 자, 이거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전압 범위가 있네요. 전압 범위가 25에서 그렇죠. 35라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는 최소? 그렇죠. 이거는 최소일 거고 얘는 최대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곱하기 자, 뭐 물어봤어요? 최대 입력 전류를 물어봤죠. 나한테 전류를 물어보셨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효율이란 말이 나왔는데 효율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인버터의 출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다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효율을 곱합니다. 효율은 뭐 0.89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얘가 이 전류가 최대가 돼야 된다. 나한테 최대를 물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그렇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값. 그럼 나는 그렇죠. 맞아요. 전압이 최소면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35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25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이런 문제는 1번 한번 풀어보시고 2번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이 사이에는 없을 거고 설마 이 사이에 걸 집어넣지는 않으시겠죠. 하신 다음에 전류가 큰 게 우리한테 답이겠죠. 상황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한 번만 계산한다면 그 느낌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고정된 값 그리고 고정된 값 그리고 변화되는 값에서 내가 그렇죠. 나 최소값을 집어넣어야 곱해지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우린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답은 우리 4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쉬운 문제 감사합니다. 라고 풀어주셔야 돼요. 하신사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